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학생들이 늘 것에 대비해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강화합니다. 초, 중, 고 모든 학교에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, 집중 지원 프로그램,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며, 고위기 학생은 병원 위센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. 도 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등교와 원격 수업이 반복되는 불규칙한 생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